구독은 했니? 안 있으면 지금 당장 해 팡팡 팡팡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뭐지?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언니들한테 배워볼 거야 알겠지? 뭐 먹을래? 너네 뭐 치킨이나 이런 거 먹었어 신나? 아니 우리 일단 여로대가리 여로대가리 여로대가리를 해쳐먹는 거야? 아니 아니 헤어롤에 겹을래가 맛있다고 소문치고 200도에서 20분 해놓고 모자라면 더 구워 오 정말 다 비쥬얼이 이게 징그럭나 보네 근데 나 한도 안 징그럭 어이구 왜 파는데? 근데 애가 여기 안 들어갈 거 같아 애 태워가지고 꺼야 근데? 흰지야 도마 좀 줘봐 살다살다 양은지가 주도적으로 요리하는 걸 거네 흰지 잘한다 아니 진짜 본 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? 걔 올리브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기름이 많아서 에이 야야 저 표정 불안하다 저 맛있는 걸 저 또 얘들아 맛있다고 울지나 말아라 그냥 울란다 그냥 저 다음을 생각 안하는 저 버터를 저래 비비는 이게 물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을 좀 빼야 되겠지 네 진짜 설문 들으면 약간 요리하시는 유튜버 같은 근데 버터를 좀 많이 그만 오우 그 엣지도 다리라고 이게 다리 벌려가지고 오우 기름 모아서 얌지게 또 온다 야 오우 맛있겠다 파슬리프야 저 파자 내 첫 음식이야 야 먹어봐봐 너네들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먼저 먹어볼게 어때? 괜찮은데 맛있어? 야 이거 맛있다 해 야 나 혼자 방 좀 담았었어 내 가슴야 먹어 아차 야 파슬리 들어온다 파슬리 들어온다 이제 또 파슬리 더 많아 파잔 두둥 한잔 하자 여자들아 고맙다 여자놀이 껴줘서 이게 여름파야 오늘 죽어보자 야 다시 해봐 야 다시 해봐 야 풀났나 이거 걸린다 야 이거 맞나? 야 너 줄까? 아 힘들어 얘 미니꽃갈이 아니라 소금이꽃발 같은데 야 이거 웃으면 안 된대 가만히 있자 내가 도발이 보고 올게 잘됐나 오우 아 진짜 쉬운데 이거 먹어봐 음 맛있는데 맛있어? 응 맛있다 눈깔 먹을 사람 응 안 먹어 야 술 좀 들어가자 이거 와우 내가 생각한 영파는 아닌데 와이리 조초라노 영파다 영파 영때룸파티 야 리듬 맞춰볼까? 뭐라고 했다 건배사 해라 이거 해야지 이거 재미없게 하면 이거 진짜 다 잡초지는게 나 이거 자궁친구 포에만 어머니 뭐있나요 아 붕자 붕자 붕자야 붕자 야 꼬깔을 쓰라 했지 누가 어디야 근데 나로 저기 진짜 호다다다 그냥 일할래 나 그냥 일할래 붕자 아프라 너 아프라고 아 쏘진다고 헐팩 코섭이야 안 된다니까 쏘진거 어때 얘 여기서 이렇게 쩌롱 이렇게 된다니까 잘하자 도대체 언제 마시냐고 진짜로 짜증나네 진짜 나 짜증나네 붕자 붕자 슈퍼 슈퍼 근데 나 팩이 찔꺼 같아 좀 뜯어주라 우리 세번째 가자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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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예린이 없었어요 왜 치인거 못했다 야 들어라 내가 나랑을 치고 회사 뛰쳐나오고 왜 뛰쳐나올거지만 우리가 아직 인생은 젊고 우리는 젊다 아유 할아버지 우리의 앞날을 기원하면서 병을 높게 치러라 공자친구 포레버 기원으로 해 안맞아 여기 안맞아 자 오백스 하나씩 드세요 고추스톨 하는거야? 어 다시 아니 술을 말아먹었다고 꽉 안합니다 이제 한참 마셔 치스톨 하려고 일단 말해줄게 파란게 좋다 예스 어두운게 좋다 모구타자 하나 둘 셋 야 불까봐 야 불까봐 야 불까봐 그러면 언니한테는 딱 불 꺼진 채로 있어 불 끼고 아니 관찰 안했어 괜찮아 불 안 꺼도 넌 예뻐 안 예쁘잖니 냅다 꺼야지 야 일단 불 꺼고 할래 우리 불을 시켜도 야시꾸리하게 유료물 돌리고 혼자서 여기 신고 들어온 거 아예 여기 신고 들어온 거 아예 여기 신고 들어온 거 아예 하하 하 통찰이야 주미 신고 운라페 솔로 이제 제대로 내 음식 먹는 거 같다 연어 대가리봐 다시 일단 맨 처음부터 남자가 알아서 해주는 게 좋다 예스 내가 저들 쪽으로 하는 게 좋다 너 야 너는 이제 일의 남자친구에게 난 모르니까 내 망상으로 생각해서 하나 둘 셋 너희도 이제 중립이 나왔어 덮쳐졌다가 내가 덮쳤다가 이런 건가? 지금 너는 하나 둘 셋 난 내가 덮쳐야지 내가 전화 통화해봐 연결해봐 야 그건 너무 맞아 상모자네 아까 잡아뜨린다는 소리가 진짜 많아 일단 누워봐 내가 진짜 그런 애가 너무 빨리 끝나는 건 싫다 예스 그래도 극단적으로 느리게 느려지는 무지해지는 건 싫다고 난 모르겠어 니 상상 일단 다 같이 들자 그냥 하나 둘 셋 오 다 있어요 빨리 끝난다는데 몇 분이야? 어? 어? 나 너무 어픈이야 어? 나 너무 어픈이야? 특이한 장소에서 해봤거나 해보고 싶다 예스 or 노 해보고 싶은 장소 말하면 100개래 야 나 무난하게 복도 화장실 이런 거 뱉으면 안 된대 어? 화장실이 무난한 거야? 너 몰랐어? 야 너 진짜 까졌다 야 너 야설 그냥 헛 봤다 야 야설 보면 복도는 뭔데? 하여튼 복도에서 하고 복도도 스무스 하댔어 특별한 장소에서 한 적이 있다 특별한 기준이 뭐야? 특별한 기준이 너무나 모호해 침대 말고 안 그래 불편적인 사람들이 침대 살 거란 생각은 집어치어 야 아무것도 안 뱉었다 가시나야 너 진짜 내 집중 포커스 야 침대 외에서 한 적이 있다 예스 or 노 다 포함이디 하나 둘 셋 복도 안 해 복도 안 해 안 해봤지 나도 너처럼 상상해 상상 많이 해보셔야 알잖아 너 그런 애 없냐?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애 없냐? 상상하면 그런 애냐? 너 맨날 그런 애겠다 야 그거 해봐 야 그거 너 뭔데? 나 같은 거는 엉성난데 많이 해본 사람 하나 둘 셋 뭐야? 야 이 더러운 녀 왜 왜? 너는 정복하는 게 꿈이냐? 너는 뭐? 미안해 나 안 해 아 진짜 그럼 다음 주제는 연애로 넘어가자 그럼 첫눈에 반해본 적 있다 아님 반할 수 있다 예술로 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나도 없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미국 스타일로 갈게요 형님 하고 사진 찍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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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! 진짜가 홀떡! 진짜가 홀떡!